와, 진지야 나왔다. 와, 여기 되게 좋다. 아, 침대. 아, 우리야. 아, 아. 송표 씨. 아, 결혼 거 두 번은 못 하겠네. 뭐지? 신부를 이렇게 세워 둘 거예요? 응. 일로 와요. 영화에서 보면 신랑이 신부 이렇게 안고 들어오던데. 응? 안고? 응. 이미 들어왔는데? 다시 나가면 되지. 뭘 다시 나가. 그냥 여기서 안고 한 바퀴 돌면 되는 거지. 잠깐만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연금 무겁네. 40kg 아닌가? 40kg가 사람이에요. 됐어요. 아, 잠깐만. 내내 그러잖아요. 50kg 감췄잖아. 기다려봐요. 기다려봐요. 잠깐만, 놓친다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안 무겁죠? 죽겠다. 아, 장관하지 마요. 비와 동심 좋다. 나랑 있는데 모두 다 좋죠. 한 방울도 마시지 마요. 아무리 그래도 신혼 첫날인데, 안이 난 적 없을 거예요. 이거 마시고 누구 고생 시키려고. 타고 오지 마요. 잘 왔어요. 안 할게. 흥흥 개그죠? 장난 조심하고. 어렸을 때 여자애들 도망 다녔죠? 아닌데? 와냐. 물어보자. 아 진짜 이럴 거예요? 어? 복수? 복수 한 거야 지금? 해보자고? 아니야.